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벤츠 E클래스가 벌써 현재 모델 판매한 게 7년이 됐습니다. 내년에 풀체인지가 되죠. 연휴가 지나고 10월달이 됐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 끝물을 구매할까? 풀체인지 신형을 구매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끝물 모델을 아직 11월달까지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풀체인지 신형에 대한 정보를 예측을 해서 신형에서의 상품성과 현재 끝물 모델의 폭풍할인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할인을 받는 약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사이의 금액에서는 내가 어차피 감가로 맞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차량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끝물 모델에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페이스리프트 때 보강이 되고 나서 자잘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한 후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의 사례인데 최근에는 꼭 그런 것 같지 않긴 한데요. 어찌됐건 간에 새로 나올 풀체인지 모델과 끝물 모델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고장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신형이 나오고 나서 1년 정도 있다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인데 지금 끝물을 사버리면 풀체인지가 나오고 나서 1년을 기다렸다 산다 그래도 2년도 못 돼서 차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가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벤츠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면 1년 이내 중고차가 인기가 없어요. 웬만하면 새 차를 사자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2년 정도 됐을 때 감가가 평균적인 감가입니다. 그럼 끝물을 구매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2년 정도를 타고 신형 모델을 나온 지 1년 있다 구매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걔를 끝까지 타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면 저는 끝물 모델 구매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고요. 지금 끝물 모델을 구매를 해서 4, 5년 정도를 타고 풀체인지 나올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 한 5년 후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나는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강력 추천을 합니다. 근데 지금 끝물을 할인에 혹해가지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 클래스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만을 가지고 욱해서 혹해서 구매했을 경우에 얼마 동안 탈 거다라는 계획을 잡지 않고 샀는데 풀체인지가 막상 딱 나오고 전시장 가서 보니까 아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차가 무조건 또 바꿔야 되는 뽐뿔을 또 막 욱해갖고 받게 되네 이러면 가장 큰 손해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들도 있죠. 12월달 연말에 할인을 많이 한다던데 이것도 카더라에요. 2023년을 보면요. 언제가 할인율이 가장 높았습니까? 6월이었거든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상반기 마감 할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죠. S 클래스를 3,200 할인을 했었습니다. 7 시리즈가 지금 이제 할인을 이어받아서 S 클래스도 할인하고 7 시리즈도 할인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또 풀체인지 E 클래스도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할인할 거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정확한 정보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천만원 이상 할인을 하는 E 클래스를 구매하는 지금 시점 10월달 물량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11월달 가면요. 인기가 없는 컬러 조합만 남아있고 차가 몇 대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12월달엔 차가 아예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이번 달에 하셔야 됩니다. 10월달에 끝물을 구매를 하고 나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고 난 후 1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차를 구매하고 2년을 타는 겁니다. 풀체인지 모델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 나는 구매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 4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대략 한 5년 정도 타게 되는 거예요. 2년을 타거나 5년을 타시는 분은 끝물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어정쩡하게 지금 거 샀다가 풀체인지 나오자마자 구매를 한다든지 또 풀체인지 모델이 끝나서 이제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엇나가는 타이밍에 구매를 하실 분들은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 손해볼 돈이면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2년 타거나 5년 타실 분들은 10월달에 구매하시는 거 강추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흰색 아니면 검정색을 구매를 하시고요. 왜냐면 감가율을 최소화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체인지 나오고 나서 어떤 색상을 사던 신형 모델은 무조건 인기가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근데 지금 이 클래스는 그게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E200 모델과 E302, E4002 모델 모두 다 4기통 가솔린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됐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됐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E300은 초기 모델에 없을 거예요. E250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은 다시 E200이 되는 건데 지금 끝물 모델에 AMG 253이라든지 E450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거는 감가가 진짜 거의 S클래스급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은 1년 안 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되니까 할인을 뭐 3천, 4천 하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350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이긴 한데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레벨에 맞는 차가 없어요. 내연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LS 모델이 단종을 앞두는 모델이기 때문에 폭풍 할인하면 좀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AMG GT라는 차종이 있기 때문에 CLS가 신차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거기다 이제 폭풍 할인까지 하면 꽤나 괜찮은 가격이 되니까 CLS 300D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450을 할인받고 구매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E클래스 풀체인지에 대한 정보는 기존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풀체인지 모델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판매대수는 BMW가 1등을 하게 될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치에서 판매대수를 나는 무조건 1등을 찍을 거다라고 연연을 한다고 하면 연말에 폭풍 할인 모든 차종이 되겠죠. 완전 신형 말고 완전 신형이라고 하는 건 GLC 같은 차종 그거 말고 S클래스나 할인 날릴 차가 많지는 않구나. 어쨌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그냥 올해 버리고 내년부터 다시 1등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경우에는 연말에 할인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차종의 할인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는 내용은 따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